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영어선생님 리디아 선생님이에요. 자, 지금부터 부사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부사전은 말이야, 얘들아. 첫 번째, 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접속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이해가 쉬울 것 같아. 자, 지금부터 접속사를 설명하고 싶어. 자, 여러분, 접속사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자, 시작! 대등접속사. 지금부터 노트 필기 제대로 해놔야 돼. 그렇지. 자, 대등접속사. 그 다음에 무슨 접속사? 상관접속사. 여러분,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접속사는 이 정도야. 자, 그 다음에 무슨 접속사? 종속접속사로 나눌 수 있어. 그러면 이 부사절은 도대체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 자, 그래서 여러분, 얘네들이 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구나. 자, 그런데 말이야. 대등접속사는 우리가 다 외웠어. 자, 준비됐니? 시작! And the word or false? 그렇지. 리디아 선생님 반 학생들은 입에서 툭툭 한숨에 나오지. 시작! And the word or false so. 이런 애들을 우리는 대등접속사라고 해. 이 false 같은 경우는 접속사로 칠 때 앞에 컴마가 나오지. 그 다음에 상관접속사는 총 몇 개를 외워? 여섯 개를 외워야지. 자, 상관접속사는 뭐 있니? 뭐, 나론니, 에이, 버돌소, 비. 뭐 이런 애들 있잖아. 버돌소, 비. A뿐만 아니라 B도. 그치? 뭐, 굉장히 많아. 나레이, 버비라든가, 이더레이, 오르비라든가. 자, 한 번 몇 개만 적어보자. 이더레이, 오르비. 그 다음에 둘 다 아니다 그러면. A, B, 둘 다 아니다 그러면. 이더레이, 노르비. 그치? 뭐, 나레이, 버비뭐 이런 것들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요거. 나론니, 에이, 버돌소, 비와 같은 거. 자, 시작. B, S, 웰, S, A. 요거는 같은 뜻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시작. 보스, A, 앤, B. A, B 둘 다. 이런 뜻이지? 그런데 여러분, 이 상관접속사가 여러분 교과서에서 이제 계속 하나씩 시험이 출제됩니다. 여섯 개를 외워야 돼요, 여러분이. 자, 엔드버드 월벌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종속접속사로 들어가야 됩니다. 종속접속사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 하나는 시작. 그래,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자, 내가 있잖아. 명사절. 그러니까 뒤에 있는 문장을 명사로 이끌고 다니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어. 자, 그래서 쭉 써보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네. 오, 종속접속사는. 자, 그 다음에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렇구나. 문장을 형용사로 만든다는 거지. 뒤에 이끌고 다니는 문장을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자, 그 다음에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네. 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자, 여러분 종속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절이고 중요한 주절 뒤에 붙어서 종속절에 이제 하위 문장으로 역할을 하는 걸 종속접속사라고 해. 근데 여러분이 이미 배운 것들을 지금 한번 지적을 해보고 싶어. 이미 뭘 배웠냐면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배웠어. 이름하여 뭐지? 후후무주? 위치위치우주? 이런 걸 뭐라고 해? 관계대명사라고. 아, 그렇구나. 관계대명사 후후나 위치 같은 애들 있잖아. 후주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을 문장은 형용사로 이끌고 다니는구나. 그 다음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방금 설명했어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whether if, 의문사. what, whatever. 뭐라고 시이죠? that, whether, if. whether if는 뭐 인지 아닌지지. 그 다음에 의문사도 접속사로 쓰일 수 있다고 했고. 관계대명사 what. 엄마하는 것이란 뜻이지. 얘는 어마하는 것이란 뜻을 가진 관계대명사. 자, 그 다음에 복합관계대명사. whatever 같은 거. 이런 아이들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뭘 배우냐면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배울 거야.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굉장히 많아요. 자, 뭐니? 시작. 시간 이유? 그렇지. 부사절을 이끈다는 것은 시간 이유? 조건 양보의 뜻을 가지고 있는 접속사를 말하는 거야. 시간 이유, 조건 양보. 자, 시간은 예를 들면 뭐뭐 할 때, 웬이라든가, 이유는 뭐뭐이기 때문에, because라든가, 조건은 뭐뭐, 라면, if라든가, 양보는, 도우라든가, 비록 뭐뭐 실지라도.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부사절이라고 해. 그래서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배워볼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접속사. 접속사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대등접속사, 상관접속사, 종속접속사. 근데 종속접속사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부사절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아래로 갑시다. 그러면 부사절을 한번 제대로 가르쳐보자. 자, 부사절. 그러면 부사절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자, 아까도 내가 썼는데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크게 어떻게 있다? 시작, 시간 이후, 조건 양보야. 뭐라고 시작? 시간 이후, 조건 양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해. 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자, 뭐뭐 할 때. when. 시간을 나타내네. 시간, 이유, 조건, 양보. 자, when. 뭐뭐 하기 전에는 before. 뭐뭐 하고 나서는 after. 그렇지. 자, 그다음 뭐뭐 할 때까지는 until. 이런 것들. as도 마찬가지야. 뭐뭐 할 때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다음 because. 뭐뭐 하기 때문에. 자, 뭐 since도 뭐뭐 하기 때문에라는 이유의 뜻으로 쓰이고. 그다음에 now that. 이것도 뭐뭐 하기 때문에라는 뜻이야. 음. 조건은 뭐뭐 한다면 if. 뭐뭐 하지 않는다면 unless지? 축축축축 나와야 돼. 자, 비록. 양보는 비록 뭐뭐 실지라도.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네가 못생겼을지라도 나는 네가 너무 좋아. 얼굴은 버리지만 양보하는 거지? 그래도 좋아. 비록 뭐뭐 실지라도. 자, all, 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가 있지. 자, 뭐라고 실지? all, though. 자, 그다음에 뭐 다 있다? though. 그다음에 even, though, even, if.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 부사 양보. 자, even, if.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했어. 자, 이런 거. 시간. 얘네들이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당연히 문장이 나오지.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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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 뒤에는 반드시 문장. 주어동사. 주어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나와야 한다는 거. 당연히 문장이 나와야 돼. 자, 근데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에 예를 한번 들어보자. 자, 여러분 여기 두 문장이 있습니다. 자, 딱 보세요. When I saw you, I ran away. 나는 너를 봤을 때 도망갔다. I ran away. 나는 도망갔다. 내가 너를 봤을 때. 어때요? 지금 딱 보면은 부사절이 보일 것 같아. 자, 부사절 뭘로 쓰였니? 그치? When I saw you. 왜는 뭐뭐 할 때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야. 이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는 이 문장은 무슨 절이야? 부사절이야. 여러분 부사절은 문장에서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 수식어의 역할을 하는. 문장을 수식하는 역할을 해. 그러니까 얘는 중요하지 않아. 그 중요하지 않은 애가 앞에 오니까 여기 컴마가 찍혀있잖아. 컴마. 왜? 진짜 중요한 주절은 뒤에 있어. 자, 그래서 이 절은 주절이라고 하고 부사절은 무슨 절이야? 종속절이라고 하지.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절이. 종속된 애가 진짜 중요한 애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앞에 쓰나 뒤에 쓰나 상관없어. 어디든. 자, 그래가지고 앞에 써도 되고 뒤에 써도 돼. 주절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써도 되고 뒤에 써도 된다. 그래서 부사절은 어떻게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냐면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어. 자, 가보자. 자, 접속사 주어동사, 컴마 주어동사다. 자, 주어동사 앞에는 다르니까 주어다시. 자, 주어동사 접속사 주어다시 동사다시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부사절은 접속사 주어다시 동사다시 컴마 주어동사는 주어동사 접속사 주어다시 동사다시로 바꿀 수 있다. 이게 바로 부사절이야. 다시 한번 적어볼까? 부사절은 접속사 주어다시 동사다시 컴마 주어동사 이거는 어떻게? 주어동사 접속사 주어다시 동사다시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이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은 주절을 중심으로 앞에 써도 되고 뒤에 써도 된다라는 이 공식을 여러분이 외우고 있어야 돼. 자, 따라해볼래. 시작. 주어동사 접속사 주어다시 동사다시는 접속사 주어다시 동사다시 컴마 주어동사다. 다시 시작. 주어동사 접속사 주어다시 동사다시는 접속사 주어다시 동사다시 컴마 주어동사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 문장을 앞에 써도 되고 뒤로 가도 문장이 전혀 상관없고 같은 뜻을 이루는 문장이 된다. 부사절은 위치를 바꿔도 된다. 다른 문장은 그러면 안 되는데 부사절만 그럴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주어동사 접속사 주어다시 동사다시는 이 접속사 주어다시 동사다시를 앞에 써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 예문을 한번 봅시다. 종속 접속사 중에서 이번에는 부사절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사절은 시간 이후 조건 양보 게다가 두 개만 더 추가합시다. 목적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부사절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시간은 진짜 when, before, until, after 뭐 이런 것들 입에서 툭툭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근데 부사절 중에서 여러분 조금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 이게 as인데 먼저 as부터 설명하고 넘어가자. 여러분, as가 굉장히 뜻이 많아. 자, 그래가지고 웬만한 접속사의 뜻은 다 가지고 있는 거네. 자, 첫 번째 시간, 뭐, 뭐 할 때 이유, 뭐, 뭐 때문에 비례, 뭐, 함에 따라 양태의 의미로, 뭐, 뭐 하는 대로 네가 하는 대로, 뭐, 뭐 하는 대로 비교, 뭐, 뭐 만큼 와, 뜻이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뜻 많지. 이 as가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온다는 사실 여러분, 일단 부사절을 공부함에 있어서 as를 정리해놓고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자, 애지가 부사절을 이끄는데 as she grew older 자, 그녀가 나이가 여기서 애지는 뭘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녀가 더 wise, 현명해졌다 지혜로워졌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나이가 드는 것과 지혜로워진 게 같이 비례적으로 나가는 거지 그럴 때 이게 뭐, 뭐, 함에 따라 이렇게 해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do, 해라 as you are told are told는 말하는 게 아니라 be, pp니까 말 들은 거지 당신이 들은 대로 뭐, 뭐, 한 대로 양태 자, he is tall as his father 여기 이 as는 만큼이지 그의 아버지만큼 그가 키가 크다 자, 여기서는 비교 뭐, 뭐, 만큼 이란 뜻으로 쓰인 거야 자, 이런 뜻이 다양하다는 걸 자, 여기서 기억하고 부사절 이끄는 접속사 as를 좀 정리해봤어 자, as 가자 as가 여기서 무슨 뜻일까? 뭐, 뭐, 함에 따라 이것도 비례네, 그치? 그가 키가 더 커짐에 따라 the bat didn't fit in 침대가 그가 자는 그 침대가 그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야 자, 이게 바로 부사절이야 뭐, 뭐, 함에 따라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이 맨 앞에 나오면 뭐가 찍힌다? 컴마가 찍힌다 근데 이 문장은 as he grew taller을 어디다 써도 된다? 아까 방금 설명했지? 어디다 써도 말된다? 이거 뒤에다 써도 말된다 시작 as he grew taller 이렇게 써줘도 돼 자, 위치가 바뀌어도 의미는 똑같다 자, 그 다음에 the bat is so small 자, 침대가 너무 작아서 그래서 이 대시 말이야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관계대문사 뜻 굉장히 많지? 근데 이 대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도 쓸 수 있어 so랑 that이랑 같이 했을 때 so땡땡이, that 지렁이 무슨 뜻이야? 너무 땡땡이 해서 그래서 그 결과로 지렁이 하다라는 구문으로 쓰여 그 침대는 너무 작아서 그는 sleep comfortably 그 위에서 편안하게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that은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라는 걸 기억해놔죠 여기 별표 해놓고 적어나 그 다음에 부사절 이끄는 종속 접속사의 종류를 쭉 얘기했어 내가 아까 좀 썼는데 여러분 뜻까지 다 했지? 자, 한번 정리해보자 자, when 시작 뭐뭐 하다가 필기를 깨끗하게 잘 해놨으면 좋겠어 모르지 않게 뭐뭐 할 때 이거는 뭐뭐 하는 동안에 as는 아까 정리했고 뜻이 많지 after 뭐뭐한 후에 before는 뭐뭐하기 전에 until은 뭐뭐할 때까지 since는 뭐뭐한 이후로 이루로 이래로 근데 있잖아 since가 여기 때문에라는 뜻도 있고 뭐뭐 이래로라는 시간을 나타낼 수 있어 since에다 별표 오케이 이유를 나타내는 거 because 때문에 어? as 여기 꼈네 as는 때문에라는 뜻도 있고 and랑 똑같이 뭐뭐 할 때라는 뜻도 있어 자, 그래가지고 as의 뜻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무슨 뜻이라고 when이랑 같은 뜻 여기서 무슨 뜻이라고 because랑 같은 뜻이야 오케이 자, now that 이런 거 뭐뭐 이니까 이것도 때문에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조건 뭐뭐라면 unless는 뭐뭐하지 않는다면 일단 once는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 once, once 한 번 이런 뜻으로 쓰이지만 접속사로서 일단 뭐뭐하고 나면 이런 뜻도 있어 그 다음에 in case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그 다음에 as long as는 뭐뭐하는 한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야 욕심 있는 자야 전부 다 외우도록 양보 무엇을 해도 뭐뭐 할지라도 보통 대체적으로 비록 뭐뭐뭐실지라도 라고 뭐뭐뭐실지라도 all do, do even if, even do 까지는 외워놔야 돼 자, 그 다음에 뭐 no matter how no matter what no matter who no matter when 이런 것도 양보를 나타내는 부사선인데 이건 이제 차차 나중에 외워질 거야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거 이건 반드시 중학교 2학 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어 so하고 that이 이렇게 붙어있을 때는 이 that이 뭐뭐하기 위하여 라는 뜻으로 쓰여 그 다음에 이 so하고 that이 이렇게 so하고 that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이 that이 그래서 뒤에 거하다 라는 결과 부사절로 쓰여 이건 위하여 여기서는 그래서 뭐뭐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쓰이지 자, 그래서 예문을 한번 좀 보자 he has won glasses since he was nine 그는 뭘 했냐면 안경을 head plus bp 써왔다 그가 9살 이후로 여기는 이래로 라는 뜻으로 시간한테는 부사절로 썼네 그 다음에 이거 since he is under 19 그가 19세 이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때문에 라고 해석했네 그는 선거를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 so가 붙어있는 so that과 so하고 that이 떨어져 있는 so that이 있어 여러분 이거 구물해야돼 붙어있는 so that은 위하여 라고 해석하고 떨어져 있는 so that은 그래서 뭐뭐하다 라고 해석하라고 했어 자, 한번 해석해보자 I lent him 나는 그에게 나의 셀폰을 빌려줬다 so that이 그 자, 그가 뭐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게 하도록 이렇게 이건 목적이야 그 다음에 his leg was broken 그의 다리가 부러졌다 네 그런데 여기서는 결과로 해석하는 거야 자, 여러분 여기서는 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 so하고 that이 붙어있으면 선생님이 아까 위하여 라고 해석하라고 했잖아 맞아 근데 붙어있기는 한데 앞에 이게 컴마가 와있네 이럴 경우에는 so하고 that이 붙어있지만 이건 뭐라고 해 그래서 뒤에 거하다 라고 해석하는 결과용법으로 해석을 해도 돼 자, 그래서 1번 2번 우사절 이끄는 접속사 그 다음에 이번에는 떨어져 있어 so하고 such나 대신 이렇게 붙어가지고 앞에 거에서 뒤에 거하다 이런 용법이야 it was so hot 너무 더워서 그래서 뒤에 turn on the air conditioner 에어컨디셔너를 켰다 에어컨을 그 다음에 such a lovely day 자, 매우 사랑스러운 날 날씨가 좋다는 얘기야 너무 좋은 날이어서 그래서 나는 산책하러 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자, 이해했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헷갈릴까봐 다시 돌아왔는데 자, 소하고 대신이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무슨 뜻이야? 뭐뭐하기 위하여로 해석하라고 그랬어 근데 소하고 대신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결과 용법이야 너무 땡땡이 해서 그래서 지렁이 하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그래서 정도로 그래서 뒤에 거 하다라는 결과 용법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소하고 대신이 붙어있어 그런데도 그래서 뭐뭐하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냐면 보통 앞에 이제 컴마 같은 게 올 경우에 그렇게 씁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시다 자, 자연스러운 의미가 되도록 바르게 연결하시오 자, 19번 가자 The Eiffel Tower is not as tall 여러분, 에즈가 오면 에즈 원급 에즈 알고 있지? 그렇지 그래서 에즈를 찾아야지 어디 있니? C지? 여기 에즈가 있네 자, 이 에즈는 뒤에 거 만큼 앞에 거 한 이렇듯이지 The Empire State Building 만큼 키가 크지 않다 자, No matter how hard it is No matter how 그러면 자,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이렇게 해서 가면 돼 자, 이거 양보 용법이라고 그러지 No matter how hard it is 그것이 아무리 hard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자, A로 가면 되겠지 I'll finish the word 난 그 일을 마칠 거다 자, 이렇게 가야겠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Once you choose Once는 일단 뭐 뭐 하기만 하면 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뭐와 D와 연결되겠지 일단 네가 그 선택을 하기만 하면 You can't change your mind 당신의 마음을 About your decision 당신의 결정에 대한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I had an interesting experience 나는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랬어 그래서 22번 어디와 연결할까 그렇지 While I was on vacation 내가 휴가를 갖고 있는 동안에 이거 뭐뭐 하는 동안에라 뜻이지 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에 대해서 연결을 하고 있어져 23번 I'll be there at 7 7시에 저 거기 가 있을 거예요 7시에 올 거란 얘기지 자, 그러면 뭘로 갈까 앞으로 가야겠지 Unless the train isn't delayed 자, 열차가 연기되지 않는다면 7시에 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4번 Though his ideas are brilliant 그의 생각이 brilliant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자 They are too unrealistic 그것들은 너무 비현실적이었다 여기로 연결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I'll be there 어디로 가야 돼 어, 여기로 가야겠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몇 번이야 자 어디, 어디, 어디 자, 됐니? 어, 그치 이거 연결해야겠지 자, 여러분 근데 지금 잠깐 여기서 선생님이랑 정리해야 될 게 있어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자, 누가 부사절인지 자, 여러분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에서는 어떤 개념이 나와? 그렇지 주절이 있고 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는 종속절이 있어 자, 주절과 종속절을 먼저 종속절을 한번 찾아보자 종속절은 뭐니? 뭐가 붙어있는 거야? 그렇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붙어있는 게 종속절이야 자, 뭐니? 부사절이다 여기에 자, 색깔을 조금만 좀 바꿔보자 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다 자, 또 어디 그치 여기도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네 또 여기 어디야? 어, 저기 여기도 이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야 또 여기 어디야? 음, 여기도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야 여기도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자, 그러니까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여기도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지 앞에 와도 되고 뒤에 와도 된다 이 얘기라는 거지 자, 19번 같은 경우에는 부사절이 뒤에 있었고 20번 같은 경우는 부사절이 앞에 있었고 21번은 부사절이 앞에 있고 22번은 부사절이 뒤에 있고 부사절은 주절을 중심으로 앞에 와도 되고 뒤에 와도 된다 기억나지? 시작! 접속사 주어 다시 동사 다시 컴마 주어 동사는 어떻게 쓸 수 있다?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다시 동사 다시로 써도 무난하다 즉, 부사절이 앞에 있어도 되고 주절을 중심으로 뒤에서도 의미는 똑같다 이걸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 자, 갑시다 그것은 아주 흥미진진한 소설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한다 자, 시작! It's on Search on Interesting Interesting novel 그 다음에 That 까지 써주면 되겠지 여러분 근데 Search는 말이야 Search 어 형용사 명사 위치가 항상 이렇게 되어 있어 Search 어 형 명 자, Search는 그러한 매우 너무 이런 정도 를 나타내는 부사야 자, 매우 예쁜 여자 그러면 어떻게 하니 어 Very Pretty Girl 이렇게 쓰지 그런데 말이야 이 Very 랑 Search랑 같은 뜻이야 근데 Search는 만약에 매우 예쁜 여자를 써봐 그럼 어떻게 쓰니 Search는 어 앞에 써야 돼 Search 어 Pretty Girl 라고 써야 된다 그래서 Search 어 형명은 원래는 관사 쓰고 부사 쓰고 형용사 쓰고 명사 써야 되는 관부 형명이 원칙인데 Search는 그 원칙에 어 예외다 Search 여 혁명 이라고 써야 된다 자, 노트 별기 해나 자, Search 여 혁명 그래서 Search an interesting novel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매우 아주 흥미로운 소설이어서 Search 다음에 대신 나왔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뒤에 거 하다라는 결과 부사절을 나타낸다 그렇지 대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사랑한다 자, 그 다음 26번 26번은 자, 어떻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리는 외출할 수 없었다 우리는 밖에 나갈 수 없었다 지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as가 뭐뭐 이기 때문이란 뜻이지 비가 여기 뒤에 과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Rain이야 Rain드야 Rain드 쓸 수 있어야 됐지 비가 많이 A lot 이게 많이야 나는 그가 내게 전화할 수 있도록 내 전화를 알려줬다 그가 내게 전화할 수 있도록 자, 뭐뭐 하도록 뭐뭐 하기 위하여 그럴 때 뭐 쓰라고 So that 주어 캔 이렇게 쓰면 되지 So that 뭘 쓸래 주어가 누구니 그 사람이지 He could call me 이렇게 쓰면 되겠네 여기 캔을 쓰지 않고 could를 쓰는 것은 시제를 유체시켜준 거지 주절이 과거니까 종속절도 과거로 써줘야 된다 So that 주어 캔 여러분 그래서 So that 보통 주어 캔 뭐 캔이 아니라 메일 수도 있고 뭐 캔이 굳이 안 쓸 수도 있는데 자, 이거는 뭐뭐 하기 위하여 뭐 하도록 일하는 어떤 느낌 목적의 부사절로 쓰인다 그러니까 이 대시 목적의 부사절로 쓰이는 거다 내가 공부하기 위하여 그러면 So that I can study 내가 놀기 위하여 그러면 So that I can play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가자 그녀는 감기에 걸린 이후로 침대에 누워 있다 자, 감기에 걸린 이후로 28번 뭐뭐 이후로가 뭐야 신스지 그게 그녀가 감기에 걸렸다 어, 해부 쓸까 헤드 쓸까 헤드 써야 되지 과거 시점 신스가 뭐뭐 이래로란 뜻으로 쓰일 때는 뒤에는 반드시 과거 시점이 나와야 돼 과거 시제나 과거 부사 자, 그래가지고 감기는 어, 폴드 감기 걸린 이후로 쭉 그 다음에 이 신스 앞에는 무슨 완료 현재 완료가 나와야 되고 신스 뒤에는 과거 시점이 나와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문법이야 이거 앞으로 중학교 2학년은 현재 완료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중3은 현재 완료를 익숙하게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야 별표 100만개야 굉장히 중요하다 자, 노트 필기 해놓고 자, 그 다음 길어짐에 따라 나는 잠을 덜 잔다 자, 낮이 길어짐에 따라 시작 뭐뭐 함에 따라가 뭐야 as지? 얘가 뭐뭐 함에 따라 이런 뜻이야 비례를 나타내지 낮이 낮은 영어로 뭐니? the days 길어짐에 따라 get은 뭐뭐 하게 되더라는 뜻이야 더 길어짐에 따라 longer I guess less sleep 나는 잠을 덜 잔다 자, 이번에는 한 번씩만 사용해서 빈칸을 한 번 채우보라고 했어 as long as 그럼 뭐뭐 하는 한 이라는 부사절을 이끄는 하는 한 no matter what 무엇이든 간에 so that so that이 붙어있지 그럼 보통 뭐뭐 하기 위하여 또는 뭐 목적 결과가 다 될 수도 있지 in case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as는 as는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자마자 이런 뜻이지 자, 그러니까 the little boy burst into tears 그 어린 소년은 눈물을 터뜨려 그의 엄마를 자, 어떨 것 같아 30번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as soon as 를 쓰겠지 he didn't give us enough time 그는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 우리는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었다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아서 그래서 풀 수 없었다 그러니까 그래서가 맞겠지 여기는 뭘 쓰는 게 맞겠니 so that을 쓰는 게 맞겠지 그 다음에 my parents don't care 우리 부모님은 whom I sing 내가 누구를 보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으신다 자, 내가 뭐 32번은 딱 뭐라고 할까 내가 행복하는 한 누구를 만나는지 라고 해석해야겠지 sing은 그러면 뭐뭐 하는 한 내가 행복하는 한 누구를 만나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나 보지 자, 그 다음에 they tell us 그들은 우리에게 말해 we'll stand firm in what we believe 우리가 믿는 것에 우리는 확고할 거다 자, 우리가 여기다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지라도 여기는 뭘지만 뭐뭐 해도 자, no matter what 자, no matter what은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 no matter 문제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이렇게 무엇이든지 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양보의 의미야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간에 우리는 확고할 것이다 우리가 믿는 것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4번 take some sandwiches 샌드위치를 가져가라 네가 배고플 경우를 어멋을 대비하여 영어로 in case 얘네들이 전부 다 뭐였어? 부사 저를 이끄는 접속사들이었어 이렇게 넣을 수 있다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